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메리 캐서린 백스터 지옥간증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 우리는 이제 지옥의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다. 나는 사탄이 정욕으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미역하는 건세들이 수많은 이들의 파괴적인 정욕과 변태적이고 마귀적인 행동으로 이끌고 있다. 귀신의 권세가 수많은 이들을 자살로 몰고 있다. 캐서린,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신단다. 조금 더 가니 동그란 얼굴에 이빨, 속삭이는 목소리를 가진 끔찍한 얼굴에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생긴 비조물이 스물다섯 마리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이 세상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는 말에 기기울여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아. 내 가족을 봐, 너를 버렸잖아. 내 친구를 봐, 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들은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신을 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방법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거짓말하는 용으로 사람들을 속임수나 환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 모습을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여 약한 사람들을 엄청난 두려움이나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 나 곧 예수의 이름과 나의 피가 그것들을 멈출 수 있단다.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사용해서 자살을 부추기는 귀신들을 막으라고 말해 주어라. 만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해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전해다오. 실상은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나를 부른다면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해라. 그것은 너무나도 악하고 끔찍하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런 소망이나 목적도 없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불타며 차지도 먹지도 죽지도 못하는 이 지옥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옥에는 햇빛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슬픔과 비탄과 증오가 불과 연기에 섞여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남녀는 자신이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도움과 노임을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슬프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나는 한 여인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분을 모욕하고 조롱하기만 했어. 그러다가 자동차 사고로 여기에 왔지. 제가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었어. 이제는 슬픔뿐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대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전해다오. 나는 이 영혼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뼈는 불에 타서 볼거끼도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키가 큰 해골이었는데 손에 불붙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 예골은 머리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을 뚫고 뱀들이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골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해골이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주님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세상과 세상이 제게 줄 수 있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도 했고 주님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해하신다고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사람들을 설득했죠. 또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거짓으로 수많은 이들을 세웠답니다. 그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설인, 정말로 그들을 돕고 싶구나. 그래서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설교자처럼 제 가운데 죽어 여기 오지 않게 하고 싶다. 우리가 지나친 영혼들 중에는 이 설교자에게 속은 이들도 있었단다. 내가 내 백성 가운데 불을 보낼 것이다. 그 불은 그들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의 연단하는 불은 지옥의 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성결의 불이고 지옥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개설인,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지옥으로 가고 있단다. 나는 길을 만드는 자다. 그들이 내게 돌아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 나는 그들의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는 그것이 아주 쉬운 일이다. 악한 귀신들과 골짜기들, 불과 영기가 있고 죽어서나 살아있는 자들을 귀신들이 고문하는 이곳에서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어둠의 귀신들의 주관자이며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이다. 내 백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라고, 보혈을 구하라고 전해라. 보혈이 덮이면 그것들은 포기할 것이다. 나는 젊은이들이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기를 바란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젊은이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캐슬인, 내가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마귀는 수많은 영혼들을 풀어줄 것이다. 내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나는 주너의 하나님이다. 사탄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방송이나 영화의 수많은 사슬, 주슬, 마귀적인 활동들을 풀어놓고 있다. 그러나 나의 말씀은 사탄의 그러한 파괴적인 지배와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 마귀의 권세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조종하고 무고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강간당하고 매맞고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너무나도 비통해하신다.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그분께 엄청난 국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도 상당히 어두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밴들이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키가 약 3.6미터 또는 6미터 정도 되는 귀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세 개, 발이 열 개, 발이 열 개였고 생김새가 몹시 흉측했으며 날개에서는 벌레들이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것들은 뭔가요? 예수님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마귀적 존재의 환영과 사람들을 공격하는 실제 귀신들의 혼합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귀신들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성에 굴복하게 부추겨서 그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귀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격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에 그분의 보혈로 어둠의 힘들에 대항하며 그들의 악한 목적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런 마귀적 존재들을 향하여 나의 피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마귀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어린아이들이 죽고 강간당하는 것을 비통해 하신다. 지옥의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로잡아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출구 없는 지옥에서 영혼이 불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만 있어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는 온통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영혼들의 비명과 불, 고통, 슬픔, 비통, 조조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육신으로 재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과 전쟁을 불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대신 육신의 본성과 정력에 따라 살도록 미역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사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사탄의 속임수 사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주입하여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 실상 사탄이 운하는 바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파멸시키는 것이다. 마귀는 또한 사람들이 부분적인 진리만 믿게 하여 사실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반드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읽고 항상 바르고 유익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 지금까지 메리 캐슬린 백스더 지옥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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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